안녕하세요 푸른사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 방금 전에 메가마우스 캣피쉬 메추리알 피딩 영상 찍고 남은 메추리알이 있어서 이거 누구 먹을까 하다가 우리 힌둥이가 워낙 짬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힌둥이한테 이걸 줘보려고 지금 영상을 켰어요 보면 얘네 밥 아까 3시간 전에 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이걸 먹을진 모르겠거든요 내가 한번 이걸 줘볼게요 힌둥이 먹어볼래? 자 힌둥아 일로 와 널 위해 준비했어 자 어? 니가 먹을걸 거저래? 오 지금 레드 트랙캣이 오고 있거든요 네 레드 트랙캣이 가고 있구요 쟤는 진짜 영상 맨날 찍는데 나오질 않아요 저거 좀 찍어달라고 막 덧글 다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찍고 싶은데 쟤는 진짜 잘 안나오거든요 저도 잘 못봐요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늘 구석에서 다녀서 힌둥아 자 너랑 색깔이 똑같은 먹이야 오! 뭐야 먹은거야? 뭐야 먹은거야? 망거야? 갑자기 막 노란색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먹은거거든요? 오 맞네 먹었네 오 잠깐만 야 그거 씹지 말고 삼키면 안될까? 물이 작살이 났는데? 이걸 다 줬을 때 쯤에는 물이 나만 하지 않겠는데요? 다른 애들도 한번 먹어봐 너도 이거 먹을래? 어? 자 엘과 특징이 입 근처에 있으면 뭐든지 물고 보고 싶어요 근데 안무네 저기 비켜봐 안먹을거면 너가 먹어봐 자 오! 오오 물 개조졌어 개쩔어 순식간에 더러워진거 봐 오오 오오 큰일났네 어어 안돼 이게 뭐야 뭐 이미 망친거 분량이라도 뽑아보자 자 먹어 오오 아니 근데 그냥 삼키면 안되나? 좀 씹는 맛이 있나? 뭐야 왜 또 뱉어 야 니가 먹던거야 다시 먹어 니가 아니 이거 먹던가 오오 깜짝이야 오 오오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건 내가 너무 놀랐다 이거 그냥 장난친거 뿐인데 그치? 너 나한테 장난친거지? 도망도 안가네 이제 음 자 헛 뭐야 뭐야 무슨 방이야 저거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오오 먹네 오 너도 먹는구나 뭐지? 주는게 먹네 이 맛을 알아버린건가 자 뭐야 씻고 있니? 흠 흠 귀여워 도망도 안가 이제 뭐야 왜 안먹어 준우상 어? 섭섭하게 자 세미야 오 야씨 꼬이 아프겠다 오 우리 흰둥이 오 뭐야 오 개귀여워 오 썸네일 뽑았다 오 오 야 물 아주 그냥 어 물 급수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흠 등이 넌 이거 먹어 넌 내가 주는걸 먹어야 돼 일로와 안먹어? 분리가 먹을래? 오 오! 방역보소 오! 개잘 먹어 오! 70%를 뱉고 30%를 먹었어요 엄청난 가성비예요 진짜 최고요 이 무슨 연비인가 이게 완벽해 저 정도는 먹어줘야지 오! 흘리는 거 봐요 여기다 수초 심으면 잘 자라겠네 영양가가 아주 그냥 비료 속에서 키우는 듯한 느낌일 거라 오! 이제 그래도 먹기 시작하네 이게 먹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건가 자! 자! 흰둥아 흰둥이 귀여워 자! 이거 내가 손으로 주는 거야 뭐야 귀엽다니까 왜 도망가 이 자식아 흠 미끄미끈한 거 봐 그 와중에 옆에서 잘 먹고 있죠 야 맥주 잘 맞네 장조림이나 해먹을 걸 이래서 사람이 하나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메가몬스가 마리스가 많으니까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핸드피딩을 일일이 했으면 다 먹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오지게 힘들더라고요 수조 막 뚜껑 위쪽에다 머리 차 박고 영상 찍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자! 이거까지만 먹자 이제 이 이상은 나도 물이 감당이 안 된다 자! 누가 먹을래? 마무리는 흰둥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둘리? 둘리 이거 먹을래? 자!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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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빨라! 시속 100키로는 되는 거 같아 빨라 일로와 자! 오! 오! 툭 치고 빠지듯이 먹는 거 봐 오! 근데 흰둥이가 오니까 마무리는 흰둥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섭섭해요 얘가 아니면 자! 오! 빨라! 오! 좋아! 네가 노리는 건 이건 거 다 알아 이걸 노리는 거지? 네! 네가 한정판 먹이를 놓을 줄 알았다고 음! 귀여워! 도망도 안 가고 아! 새벽 2시에 이런 걸 찍고 있고 아주 기쁘고 좋네요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청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똥들 다... 똥은 아니고 이 잔반들 다 화숙으로 떠내 보내고 여튼 오늘 영상 그냥 흰둥이한테 짬처리 하다가 실패한 영상이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뭐... 새벽 감성으로 좀 멘탈이 나가 있긴 한데 시청하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또 이상한 거 먹일 것 같은데 댓글 남겨주시면 좀 참고할게요 이거 원래 제가 닭똥집 사놨거든요 힌둥이 주려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요즘 비정상적인 걸 좀 먹여 보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 아마 의견 수렴률이 굉장히 높을 테니까요 덧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쪽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